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의 시선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때로는 솔직하게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의 어떤 섹터 어떤 업종을 바라보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고 있을지 실시간 증시 수다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투자콘텐츠팀 김권진 부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안 좋은 소식 때문에 시장이 출렁거리고 있는데 그래도 또 그나마 눈에 띄는 건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은 그래도 조금 힘을 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래도 좀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데 어떤 종목 어떤 리오프닝주를 좀 보고 계신지 팀장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은 좀 시장하고 좀 다르게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이 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 쪽은 이미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슈가 나오면서 실제 미국에 여러 개 주는 마스크도 벗어버린다라는 얘기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여행이나 이런 것을 철폐할게요라는 얘기 그리고 뭐 호주나 호주 같은 경우도 다음 달 같은 경우도 여행객에 대해서 이런 자가격리 기간을 정지시켜주겠다라는 이런 식의 이야기 즉 리오프닝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이제는 리오프닝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조금 더 계속해서 화두가 될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마도 하반기부터는 아마 리오프닝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을 한 게 여행주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많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리오프닝 관련지 하면 거기가 가장 먼저 떠오르니까 그런데 저의 생각은 거기도 좋은데 거기가 되면 그 다음으로 바로 되는데 바로 이 여행을 가면 여러분들이 카지노나 이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두르게 되고 실제 거기에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이슈가 마련이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또 마카오 규제에 대한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실제가 좀 더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 파라다이스나 GKL 등 외국인 카지노에 대한 이런 얘기가 또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이번에 태블 개수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증축 방안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면적보다 10% 이상 증축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통과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조금 4분기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우리가 거리 두기가 강화가 되면서 운영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3분기 대비해서 4분기 매출이 그렇게 낮아지지 않았네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고 있네라는 생각을 하면 그만큼 사람들이 여전히 강원랜드나 이런 곳을 많이 이용하고 있구나라는 거 그렇게 되면 실제 이런 마스크 벗는 시기 그리고 리오프닝이 오는 시기가 되면 분명히 이런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업텐션이 나타나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리오프닝의 이런 대표 주자로 이런 파라다이스나 GKL 강원랜드 같은 이런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리오프닝 주 중에서도 카지노 관련주들을 좀 보자 하셨는데 카지노 관련주 몇 개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계세요? 저는 대표적으로 지금 파라다이스 지금 현재 보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외국인 이런 흐름 외국인 카지노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두루와야지만 습득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셧다운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현재 당장 숫자가 나오느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달라질 거다라는 겁니다 월간 카지노 매출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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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올라와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비 카지노 같은 경우도 호텔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상당히 잘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메인은 카지노이긴 하지만 비 카지노 부분도 지금 현재 숫자가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실제 인천에 우리가 인천공원이나 이런 가보면 바로 그렇게 큰 주모로 이런 파라다이스 시티가 존재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카지노의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얘기해드리겠고 또 리오프닝이 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실적 호전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의 흐름들도 여기서부터는 좀 더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리오프닝을 대비해서 미리 카지노 관련주 그중에서 파라다이스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